콜라 가 봅시다 콜라 아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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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잘 보이네 시야가 아주 좋아 다 튀었어 우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능동산 아 아 대단히 왜 이래 우 우 우 존나 내려가는구만 내 인생 같구만 어디 보자 약수물이 여기가 가는 길에 약수터가 꽤 있는 창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정도 하는데 어 그래서 경수기가 있으면 여기서 써가면 되고 사실은 약품을 더는 먹는다고 죽는다고 생각은 안하실 때는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맛이 그냥 물 간다 꿀썸워 간다 여기 이쪽으로 가면 막걸리 추워 여러분은 지금 영남 알파수 산행을 보고 계십니다 샀죠? 아 똑같은 길 지켜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은 많은 명소가 왔어요 여기는 이걸 팔거든 억새가 많이 꽂아냈는데 억새가 없는데? 억새 어딨어 억새 억새 오오오오선 개 맛있겠죠? 오우 아 이거지 이런 맛은 여기서 밖에 먹을 수 없어 딱 두부에 김치에 간장을 꺼주고 이렇게 먹어야지 김치에 라면을 딱 쌈 싸가지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크으 cuatro 크으으으으으아아아아,"CI!" 제가 제일keit 맛있었 있는데요 으으으으으음 저기 우뇌가 있는데 술 마셔서 힘들어 몸이 얼마나 힘들어 나는 공부보단 산이 더 쉬운 것 같아 산 탈 걸 그랬나? 내가 어몽길 할걸 에베니스트 최초등반 메주사 소나무 소나무가 메주산 맨산 이거 메주산 세트 산 위에서 좋은 풍경을 보는 건 꼭 3대가 덕을 쌓아야돼? 맘에 안들어 5 5 8 8 9 9 굿 봉인해야하는거 아 vont Wes 날씨가 너무 좋아서 멋있네 하아 죽이네 갑시다 이제 아 세상 사는 거 그냥 그렇죠 형, 여기 보니까 텐트 두ặt 있네 갑시다 오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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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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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날씨 개 좋네? 제약! 제약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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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내려온거야 산을 왜 타 내려올걸 영축산이 어디야? 저건가? 저건가? 알았어 시끄러 사자평을 지나 정말로 꼬불꼬불꼬불길 1.8km인데 꼬불길이면 3km 되겠다 이런 꼬불길이면 꼬치러 가야되네 귀찮아 죽겠네 드디어 마을이다 와아 한국이다 휴레븐 어? 조성모 와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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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 벌 못먹겠어 알았어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너무 비싸서 나가요 와 밥 먹는데 언제가 고기 죽을려 주님 놀아 고기 너무나 고기 미니 다시 처음부터 차를 타야 돼요 ~~~~~~~~~~~~~~~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아아아ㅏ- 시즈니깐 개운하구만? 오늘 안에 갈 수 있는 거야? 오! 대박 물이 부족했는데 물 떠가야지 길이 계속 이럴 것 같은데? 물이 부족한데? 날씨였습니다. 오오... 일출! 오... 사람 일에서 일찍 일어나야 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커피, 맥주. 맥주를 마시고 떠나면 기분이 좋아요. 자, 이제 다시 떠나봅시다. 갑시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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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야 고상을 주시니까 고생해봅시다. 갑시다 여기 어? 손오공이랑 크리닉이랑 훈련하던데 계단에 갔습니다 나도 무천도사한테 훈련받아야지 도착 이길 것 같아 누가 보면 에베레스트 가는 줄 알겠어? 뭐야 음식물산이야 꼬마카가 쟤가 저기네 쟤가 저기네 병산이고 어? 보이지? 갈까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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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신불체인 줄 알았는데 신불산이네요 으아 신불산 pone 손톱 음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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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형 고맙습니다. 개방감, 이야. 죽이는구만 여기 있던 찻길이 있구만 저기 이제 찻길이 있어요 여기 저 멀리 있는 평원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? 무릎이 털려 지금 가는 거 같아요 오는 거 같아요 무릎이 아파서 뒤로 가야 돼 이제 다 와가네 매점 맥주 버컬리 아이스크림 매점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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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힘들다 밥 먹어서 본데 좋아 근데 여기는 금방 가겠네 엄마 안 보네 아이스크림 다녁 아이스크림 그 관광 이후 뭐 에이 아이스크림 다 왔다 이제 예 다 왔어 한겹살 먹기까지 한 반 시간 와! 간겹살! 얼마 안 남았어 날씨가 흐리네 보안 남편이 없기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 다 왔어,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다 왔어야 됐는데 이제 한 시간 정도 내려가면 삼겹살 먹을 수 있겠죠?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이가 기다리는 곳 삼겹살 군대 생각나는 종주를 한 거 삼겹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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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명 아 문명도 도와줘 왜 아 아 이제 문명사회로 들어와서 마스크도 다시 끼고 응? 저 이 이렇게 출발해서 일로 내려오는 우리 또 환종주님을 다 끝내고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배고파서 못하겠고 밥먹으러 갑시다 밥먹으러 가서 밥먹는거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무릎삭제 베개 걸어옵시다 See you later See you again Okay Okay 시빌라이제이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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